하나님의 말씀은 민숙이 11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요하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요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는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과여 가르되 엘다시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다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이 아들 요소아가 말하여 가르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게 하느냐 요하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즐기시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록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은 모세가 혼자서 백성들의 짐을 다 걸머지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 너무 힘겹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직접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내게 임한 신을 다른 이들에게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70인을 고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70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그 70인이 회막문 안에 회막 주위에 모여 서 있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신약에도 나오는 사건이죠.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이 예언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과 말씀의 불가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지성, 사람이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입에서 나오게 하신 거죠. 성령 자체는 바람처럼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고 난 자리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신 곳에 예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70인 가운데 농명된, 레지스터, 기록된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그 회막에 나가지 않고 진중해 백성들이 거치하고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건을 한 소년이 와서 모세와 요수아에게 보고를 하자 요수아의 마음속에 아니 왜 하나님의 신이 해막에 모여선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고 진중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하는가 그래서 요수아가 모세한테 주여 이 일을 금하소서 더 이상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금지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엘닷과 메닷이 회막으로 나가지 않고 진에 머물렀는가? 성경이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니까 추정을 할 뿐인데 아마 그들이 부정해석였거나 아니면 그들이 너무 겸허한 사람이어서 자기들은 같이 지도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겸양 지덕으로 그 자리를 사양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지도자들 모인 곳에 나가지 않고 진중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노명된 자였기 때문에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하셨는데 이 요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이 분산되는 것을 시기하였던지 금하소서라고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요하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한 자 온유와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정말 모세가 겸허한 자, 겸손한 자임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시종 요수아가 모세를 위하여 시기 질투하여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했지만 모세는 그것을 뿌리치면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만이 아니라 또 70인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도 다 예언을 하고 그들도 다 선지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정말 모세는 셀플리스 자기가 없는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위신, 자기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지도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만이 아니고 이 70인에게만이 아니고 온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도 다 예언을 하고 그들도 다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내가 원한다. 모세의 진정한 지도력은 겸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신이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능력과 지혜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연인, 내추럴 맨으로서의 사람들도 능력이나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성령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요하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오 모략과 재능의 신이오 지식과 요하를 경애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성령이 임하면 내게 전에 없었던 새로운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그 무거운 짐을 백성들을 섬기고 이끄는 그 짐을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예언을 하게 됐다. 엘닷과 메닷도 회막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백성들과 함께 진중해 거였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말씀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에도 나오고 26절 말씀에 그 농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신에서 예언한지라 하나님이 신이 임하자 예언하게 되었다. 27절에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하루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해서 예언하덕이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된다. 이것이 완벽한 버전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요한복음 3장 34절은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신 이 누구를 가르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한량없이 주어지질 않고 믿음의 불량대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오는 것도 불량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불량을 넘어서서 자기가 한 번 성령 받았다고 예언이 은사를 받았다고 아무 일이나 이것저것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예언이 빗나가게 되는 거죠. 잘못되게 되는 거죠. 내가 예언이 은사를 받았다고 전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게시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신 것만을 알 수 있는 것뿐이죠. 예언이 은사를 받았다고 모든 걸 다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불량 안에서 예언을 하게 했어요. 예언이 은사를 받은 자는 믿음의 불량 안에서 예언을 하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믿음의 불량이 한정되지 않고 한량 없이 하나님의 신이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경륜이 다 나타나게 하신 것이었죠.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과 말씀을 다 게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속에 실천하고 싶은 것 한 가지 우리가 늘 성령님과 동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과 늘 동의하고 싶어요.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의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늘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눈에 보이질 않으니 성령과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는가 그 길이 바로 10편 18편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8편 21절 22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 하시겠습니다. 10편 18편 21절 22절 구약성경 813면 구약성경 813면 10편 18편 21절 2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요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내가 어떻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이 인도를 따라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길이 뭐라는 겁니까?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앞에 두고 말씀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도 자기 입에서도 버리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는 길이 성령 따라 행하는 길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늘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이 펼쳐 보여주는 길로 행하는 것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구역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눈앞에 두고 자기 마음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면전에서 걷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었다 하는 거지 우리 시야에서 우리 마음과 의식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던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자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내가 내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눈에 보이는 말씀 따라 행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주의신이 선하시오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한 기도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으로 행하고 말씀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연약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이 인도를 따라 살며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이 인도를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뉴 허프 미션의 조성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최종 입주 허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강의 선 Dá